띵동 아민이 형은 귀엽다 이런 거 정했어 제가 귀여운 쪽이니까 작은 귀 매력 포인트 귀여움 와 나 맞췄다 아미는 나 오 다행이지만 그렇죠 아미는 이제 한 분 같은 존재 모션은 M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을 줄 몰랐겠지 아니 약간 지금 이미 몸 보세요 이미 불안내에 가득 차있어요 내가 지금 뭐하는지 모르고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공개 처형 당한 느낌이에요 반전 매력 나왔으니까 이제 시그니처 발차기가 있어요 아미 pedor 아미 네 죽음 아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